보온상무의 박예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지난주에 생일이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외박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서 숙소에서 팀 언니들하고 같이 훈련 끝나고 생일 초 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냥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선수 생활 이후에 여가 시간에 보통 뭐 하면서 보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침대와 한 몸인 걸 좋아해서 노래 틀고 쇼핑을 하거나 친구랑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그냥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수로서 항상 갖고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선수로서 기본적인 거, 기본에 충실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은, 가장 크게 제일 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로서 그냥 패기 있게 열심히 뛸 거 뛰겠습니다. 네, 정말 패기 있는 인터뷰였고요. 보온상무의 박예나 선수 만나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